또 정쳤구나 아아이 정말 하벨 풀강하고 미맥한테 먹혔는데 1000댐 밖에 안나옵니다 미맥이 원래 한 2000댐 나오는건데 1000이면 많이 줄었네 하벨이 방어력이 좋긴하네 그럼 근데 문제는 하벨 풀강이잖아 그게 그냥이 아니고 두방? 자 어딨느냐 여깄다 한 마리 또 있어요 고루고루고니만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쟤 쟤 오질 못해 아하이 거지가 됐다 됐다 붕괴의 너클링? 너클링? 심연의 증거 뭡니까 효과가 HP가 감소한다 암술을 사용했을 때 암술의 공격력을 높여준다 에븐이 망하십니다 어서오세요 지금 내구도가 떨어졌나요? 아 이거다 장부의 내구.. 장비 내구도가 안 떨어진다 아으 반도 안되네 3분의 1이네 칼질을 많이 했더니 검은 로브 아까는 흰 로브연드트까지 왠지 뭐가 있을 것 같다 여기 소울 하하아 일로와 여기가 좋았어 거기 저는 좀 약간 후덕하죠 캐릭터가 어떤 어떤 패턴을 보여줄거냐 단검 2타 3타 법사분 아닌데 빠지고 이 정도면은 무랄하지 어 원래 캐릭터 상당히 좀 빵빵합니다 캐릭터가 역시 뭐 자랑스럽죠 아주 듬직한 아저씨입니다 김춘식 할아버지 어 이거 아니잖아 이거잖아 여기 숨겨진 방 있어요? 오케이 찾아보자 어우 이게 뭐야 이.. 이 자식이.. 적당히 큰 걸 써야지 메세지가 있지 않을까? 여기다 나는 나는 등치 큰 애들이 좋아 혈은 그러므로 사망 남자 등치가 커야지 어깨 아니겠어? 아베린 무기네요 아 안 돼 활쟁이는 안 돼 이 기사랑 이 칼이 안 어울리는데 이 기사랑 이 칼이 안 어울리는데 이거 써도 되는거 맞아? 직검중에선 좋은거 없어요? 짧은 칼중에 화염의 놈 쏘도 이런거 좋은거 아냐? 기사.. 하.. 하이데 기사의 머시기 이런거? 별로야? 망령주의 압력 말하는.. 야 세대 나오잖아 이거 안 돼 업그레이드가 안 돼있어 아 이거 또 저기가 없네 내구도가 없네 스텔 소모가 왜? 스텔 소모가 좋았어 아까 그게? 안 좋다는 걸 좋다는 거야 못 봤어 어어 네 방 나오네요 어? 한 손으로 왔을 땐? 다섯 방 나오겠네? 어 다섯 방 어 스텔 소모가 진짜 적긴 적다 원래 이.. 물론 얘랑 쟤랑 체급이 다르긴 하지만 이런 애들 엄청 소모 많이 하는데 지금 내 방 될겁니다 해도 2인조가 있다 백스텝 아 저 방패 있네 방패 아 저 방패 있네 방패 어 괜찮아요 그래서 안써도 돼요 나 원래 주장비가 메이스야 메이스 가꿉시다 수리도듬.. 내구도듬 떨어졌어 나와 작아드라 안 나와? 오오이 친구들 한 대? 두 대 아 동시에 때려야 편한데 구멍인가? 해골 만세 야 시야가 너무 불편해 여긴 야 시야가 너무 불편해 여긴 아 여기까지 안 오네 오예 아예 두 대 두 대? 점프 예감인가? 지금부터 진짜다 공격이 효과적 아닐텐데 저기 있다 어어 여기도 석상들이 있네 귀 안에 뼈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템이 있을지 여우다 아 불소난 자의 메이스 어 메이스류 메이스 사랑해 환상의 벽 아 종 치면 여덟마리 나와요? 아 저 종 칠 때마다 석상에서 모조리 나오는 거였어? 야 이 쓰레기야 쓰레기들이네 네? 어어어 노 울 자 야 닥고만 형 천천히 천천히 릴렉스하게 하나씩 하면은 어, 못할 게 없어 와우와우와우 아 여기로 그냥 가면 돼요? 쟤네 안와? 왠지 잡아야 될 것 같잖아 이런 게임 할 때 원래 잡아야 될 것 같지 않아? 저런 애들 보면 부주의, 3인조 뒤에 뭐, 쟤 왜 와 아, 저기에 숨겨진 방 있어요? 아이, 그럼 가야지 또 그런 말 들었는데 안 갈 수 있나 RPG의 기본 아니겠어? 숨겨진 방 어어 그래, 기본은 맞지 천천히 스무스하게 3타지 천천히 천천히, 릴렉스 릴렉스 지름길은 어디 있어요? 내가 지금 지나왔나? 어디? 암 야석 베니싱이 참, 어, 이런, 이런 BJ킬러 베니싱님 야, 저거 뭐야 잠깐만 저 데미지 어디서 나온거야 우와 정신나간 데미지가 나오네, 여기서 나가서 왼쪽 아, 저 지금 베니싱님이 하셨나보다 이건 뭐지? 구걸해야지 살려달라고 아, 저렇게 알려주는구나 아하, 이런 방식이네 이게 뭡니까, 이건 녹색깔 이런거 뭐야, 저거 짱 멋있다 이런 어디서 어디로 이어져요? 여긴 어디지? 아까 그 방인가? 어어 고맙습니다 뭐야 어, 이씨, 짱쎄 보인다 하여튼 나 비밀의 방을 열어야겠어 아, 누가 이렇게 종을 치는거야, 이씨 어, 이씨 두르고 하나씩 하나씩 뭐야 ihr 불티비 안 됐대메 잡고 아 누가 이렇게 종을 쳐 집중해야돼 저 우리 방에 있는 베니싱님 말쯤하자 말쯤 아 누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종 치니 아 왜 방어가 안돼 뭐지 방어가 안됐지 피하고 야 S2병 다 쓰겠다 오랜만에 어어 아 저게 마법 칼이에요 아 아무도 없는데 종을 치는거 같애 이거부터 부수고 아니 왜왜왜 야 저 악마다 완전 악마 아르고니안 아냐 근데 마법의 메이스 하나 있죠 그냥 메이스보다 아니 그냥 메이스가 그거보다 좋다그러더라고 마법의 메이스보다 잠깐만 정신사나워 뭐가 문제지 정신사나워 뭔가 다 잃어버리고 온거 같다 PSW님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가면 되는거지 어차피 저 좀비들은 계속 리젠되나봐요 계속 나오네 계속 나오네 아 이쪽 아이다 저기다 저기다 네네 여기죠 니들이 종을 치든지 말든지 난 몰라 이제 아 무슨 결혼식도 아니고 엄청 친해 석상이 아마 하나인가 두개 남았을겁니다 아 안깨지는 아 얘네들이 종을 치는구나 안에서 다 없앤거 같으 어 뭐지 어디서 나왔지 아 통로이드 있어요? 오케이 얘다 오케이 굿 어 왜 안쥐었어 아이 그 손 됐다 여긴 아니었구요 아까 어디서 하나 나왔는데 여기였나 여기가 종이였잖아 아 여깄다 나 올래? 꺼져 자 이제 안 나오겠지 여기서 이제 비밀의 방이 있다 이런데 있지 않을까? 아니네 네 숨겨진 방 메세지가 보통 바닥에.. 여기 있겠네 나쁜 놈이 있다 아니네 근성으로 찾아야돼 근성으로 찾아야돼 그거 있겠지 메세지 보통 메세지 해주던데 애들이 여깄네 저사건 이 사람 나왔네 파로스의 돌이네요 파로스의 돌 써도 되죠 숨겨진게 몇 개 있으니까 저 귀여워 귀엽게 생겼어 테밍 아하아이 피로연도 아니고 무슨 온란포드의 지팡이라는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온란포드의 지팡이라는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그치 내 캐릭터 귀엽지 짱이죠? 이걸로 마실걸 그치 귀여운게 짱이야 저리 꺼져 어차피 얘네들은 무한으로 나오는거 같고 비밀망이 또 없을까? 이게 단가? 어 단가보네 자 여기 지나면 이제 보스다 오케이 파로가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정신산만하게 하는거 같애 애플레이를 집중이 안돼 부주의 3인조 살려줘 3인조가 있다고? 아 저기가 보스인가 보네요 안개가 있고 앞에 지키미들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아이템이 놓친거 있잖을까? 아니네? 야 저 보스 뭔가, 뭐 깨요? 왜 어려워서? 많이 어려운가? 아이 왜 다 이럴 누구야 엉덩이 한턴이 많았습니다 어서오세요 오이구야 아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야아 너무하네 진짜 압령이다 뭐지? 어? 왜 색깔이 바뀌어요? 우와 짱이다 야 뭐야 어떻게 한거야? 어떻게 색깔이 다시 빨갛지가 않아? 아이구 이게 계속 나오네 아 이게 애부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어이 위아래요? 그냥 휘둘러버렸어 아 얘 계속 나오는거지? 아 짜증나네 가자 반가울땐 선빵이지 반가울땐 선빵이지 이제 안나온다고? 오케이 됐다 이제 하나씩 쓸고 가죠 하얀 후드 야 여기는 잠깐만 그 속은 알거 같애 지팡이 아까 하나 주신거 있고 지팡이 아까 하나 주신거 있고 지팡이 아까 하나 주신거 있고 워어어 근데 저희 같이 들어가면 또 엄청 센거 아니야? 아 용기병과 친구들 아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이거 뭐지? 버프인가? 뭐야? 아이 지금 뭐야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뒤를 잡아야지 두방 그냥 뭐 뒤잡으면 되지 뭐 얘네들은 들어와 어 안 때리는데? 아 피가 차요 이거 있으면 오 나이스다 대박이네 이거 풀고 하자 누가 걸릴지 모르겠어 야 안 때려 아 몹도 차? 씨 뭐 의미 없잖아 그럼 대인마 들어와라 무슨 회복마법이 적도 차 아 빨리 때려 아 빨리 때려 이 종백이가 이게 안 좋아요 맞아야될게 안 맞을 때가 있어 나이스 나이스 라따라따라따 용기병 땡큐 어우치 용기병 땡큐 반갑습니다 잠깐만 용기병 메이스가 훨씬 나 얘 데뷔 안들어가 아냐 왠맞아 그거 갑자기 이 친구가 네 챕터 전에 보스였죠 그냥 저거 방패 안쓰고 합시다 빨빠 잡자 빨빠 잡자 이걸로 아 왜 안걸러 아 스테미너 천천히 야이씨 천천히야 죽겄다 아이씨 정말 도움 안되네 이거 아이씨 정말 도움 안되네 이거 아이씨 스테미너가 없네 젠장 한 대라 만드 아이씨 뭡니까 이거 아 이거 무슨 센스야 이것도 어디서 온거야 여기선 체력 찬다고 같이 있어야지 좀 기분 나쁘지만 두미르님 반하십니다 어서오세요 살려달라 구글해야겠어 저 뭡니까 저거 어이씨 이 게임 원래 이런 게임이야?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 게임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기가 보스라구요 들어가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죽어보죠 어? 컷신이다 얘도 얘도 그레이트 소울인가? 아 압력이 돌아가지네요 들어가면 몰랐어요 다음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왕의 꼬봉 벨스테드야 얘가 이름이 어어 포스있어 포스있어 멋있어 왕의 방패 벨스테드 어어 야 야 이 위약감있다 위약감있어 한 대씩 피하고 야이거지야 두대 치는게 어디있어 두대겠지 야이 세대 치는게 어디있어 거짓말쟁이들 데미지 안들어가네 얘한테 반피해서 2페이지로 바뀝니까 오케이 참고하고 한대 한대 종백이 해 팽백이는 몇대인지 몰라 어 바뀝니다 뭐지? 어 뭐지? 암속성이 됐나봐 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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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상해졌어 패터리 바뀌었어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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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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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심하지 마자 방심하지 마자 어 오오오오오 하 어 잠깐만x3 3페이지가 있나봐? 아이씨 야, 갑자기 그런게 왜 있냐? 야 적당히 해 말이 되냐? 어디서 갑자기? 갑자기 슈팅게임으로 만들어버리네? 적당히가 없어 애들이 아잇 얘네들 봐라 잠깐만 아, 어차피 메이스로 싸워야겠네요 걔 어차피 가빠였으니까 갈때까지 그럼 그쏘로 가자 아잇 아잇 참 애들이 진짜 그러냐? 내가 쳐 내가 아잇 잡겠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너무하네 아잇